젠테크 아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젠은 선이라는 뜻이구요. 탱글이라는 것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에요. 그래서 젠테크 아트라는 것은 패턴을 반복해서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. 길 블로그에 6가지 기본 젠테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플러스펜으로 여러분이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과 같은 기본 젠테크를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. 길 블로그에 6가지 기본 젠테크 중에서 1, 2, 3번을 어플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어플을 실행하시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새 스케치를 만듭니다. 브러쉬에서 연필을 설정하시구요. 라인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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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